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휴가철도 지나면서 하반기 분양시장도 본격화됩니다. 올해 가을 10대 건설사에서만 지난해보다 3배 가까운 물량이 전국 곳곳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배태우 기자입니다. 지방선거에 이어 사상 유례없던 더위에 숨죽였던 분양시장. 태풍과 폭우가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움츠렸던 분양시장도 다시 기지개를 켤 전망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이른바 분양대전 기간 중 10대 건설사에서만 4만6천여 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천여 가구보다 3배가량 많은 겁니다. 분양 물량 10건 중 6건에 해당하는 2만8천642가구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또 부산도 9,593가구로 20%에 달해 전체의 83%가 수도권과 부산에 몰립니다. 삼성물산은 다음 달 우성 1차 재건축 물량인 레미안 리더스1을, SK건설은 10월 서울 은평구에서 가칭 수색구 SK뷰를 선보입니다. 11월에는 현대건설이 은평구에서 힐스테이트 응암 1구역을, 대우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은 수원역 푸르지오 자의를 내놓습니다. SK건설은 10월 수색구구역 재개발 사업 등 하반기 분양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인 SK뷰의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교환경을 조성해 성공적인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방에서는 9월에 포스코건설의 부산 동래 더샵과 GS건설의 여수 웅천 자이더 스위트, 대림산업의 부산 점포 1-1 재개발 물량, 삼성물산과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등이 공급 예정입니다. 저희 GS건설에서는 하반기에 일단 웅천 자이 더 스위트 그리고 탑석 센트럴 자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주요 서울, 경기, 과천 지역에서 정비사업 현장에서 대규모 현장 이런 쪽에서 지금 분양을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분양될 가구는 총 16만 5천여 가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경제TV 배태우입니다.